저의 소품은 아령입니다. 자 아령 궁금해 생각 안했습니다. 여러분 다같이 하나 둘 셋 아령 아 뭐예요 하나 둘 셋 아령 이름이 아령인데 뒤에 글자가 령이네 하나 둘 셋 령 아령 아아 네 없어요 아무튼 없습니다 아 네 아이디어가 아려 네. 읊어주시죠 하나 둘 셋 맞! 맞춤 하나 둘 셋 이모께서 하나 둘 셋 크레옹을 추셨어요 네. 주셨구나 아 네 아니 아니 3초간에 치는거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좋다고 대 대박 나겠지 오오오오오오 팀이다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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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팀 아 안 맞춘 중국으로 해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아하 둘 다 올라 자, 잠깐만. 어... 어... 제 제 제작을bild로 그 발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, 여름을 통해서 그게... 원래는... 조금 더 온다. 오우와~~ 나! 나, 나 감공적이란 째. 아? 하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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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장 멋있고 자신있는 세븐틴 방송에서 항상 멋지게 자신있게 파이팅 어, 저것은 내 평가자? 흑 hing다 봉허 아, 왜 이렇게 흑인가? 어.. 한국어 하하하하하 한국어 하하하하 흑리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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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,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기대했었나? 아 네 저는 참 의미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헤드. 헤드로. 하나 둘 셋. 드렁. 드럼을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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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하다. 무슨 말이에요? 머리로 드럼을 해줘야 해. 드럼을 해줘야 해. 드럼을 해줘야 해. 드럼을 해줘야 해. 아 죄송합니다.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. 다음 포장님. 드럼을 해줘야 해. 드럼을 해줘야 해. 제가 생각 없이 써가지고요. 모장님 갑니다. 하나 둘 셋. 모질란 저지만요. 하나 둘 셋. 자.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을 펼쳐봐. 오. 멋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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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 감동적이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 네. 운 좀 떼주세요. 하나 둘 셋. 비. 비가 오면. 아. 하나 둘 셋. 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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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. 한 번 더 눌러주세요. 하나 둘 셋. 비. 비가 오면. 하나 둘 셋. 니가 보고싶다. 아. 티니 아버지. 티니 아버지예요. 티니 아버지예요. 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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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보. 티니 아버지예요. 하나 둘 셋. 티. 티셔츠. 오! 하나 둘 셋. 니. 니! 김형 보시겠습니까? 오 지셨지. 니, 둘 셋. 니. 지금 명령이시는 건가요? 니. 니, 니, 니. 그럼 지셨. 찐이 아버님? 네? 3연 씨가 잠재우 씨 모르시고. othes Brasil 산에omos에서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네요 눈물 흘리실 거예요 나중에 아무분은 개인기를 하나 보여주세요 보야정 x4 신발 아쉽게 신발 저 지난주에 목만 나온게 잘못했는데요 다 보여주겠습니다 다 보여주겠습니다 강도 5,6,7,8 바나네 바나나는 꿈이 우리 부르던 적에 바나나는 꿈이 우리 부르던 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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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팀이 한번 머리 콘셉트 부르지 부르지 아니야 이거 이거 상어 상어 짓는거 상어 상어 맛있어 맛있어 우리 예 상라이저 예 맞나요? 아 하나 하나 더 있어요?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 아 아입니다 아 아 아 아이스크림 뭐야 수사 수사 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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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시 2,1,3,7,7,9,1,3,9,1,3,9,1,4,5,4,0 중간중간. 더 가야죠. 중간중간. 중간중간. 최영웅입니다. 최영웅. 최영웅. 최영웅입니다. 최영웅 수상. 정말.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팬 여러분들께 돌리고요 우리 세븐팀 멤버들 다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가 역시 똑똑했어요 이런 큰 상 머리도 없는 주렁색 상대기 머리 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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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차은 있잖아 꼴차은 없죠 꼴차은 없습니다 다행이네 그 정도는 수련하고 아니 제 각오는 제 각오는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꼴차은 교정은 다시 합니다 아 빨리 푸세요 오히려 여기 1등이죠 목숨 걸고 했어야지 제가 사냥했거든요 아 이런거 말하면 세븐팀 많이 사랑해주셨죠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위한 카메라 반성이다 여러분 좋아서 이기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